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50쯤 되면 세상 보는 눈도 트이고, 작은 일에 쓸데없이 목숨도 걸지 않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일 줄도 알고, 같은 실수를 저지리지 않는 지혜를 갖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으니, 겪은 만큼, 나이든 만큼 현명하고 원숙하고 안정된 마음과 지혜로움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이용당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끓이고 분노가 치솟으며, 뜻대로 되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저지르며 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광풍이 불어도 우리 마음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평안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짧은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40 이후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오픈 기념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이벤트 행사에 협찬을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협찬사 다산북스의 도서,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어울리는 책인데 싶습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는 소아정신과 의사 진하영 씨가 지은 책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멈췄을 때 깨달았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야겠노라고.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마흔내 소아정신과 교수가 전하는 자신만의 관점으로 단단하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 다산북스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면 이 책을 받으실 수도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떻게 가입하는지는 제가 댓글로 맨 위에 초대창을 써놓을 테니까 링크를 누르시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이고 전국민이 교육열에 불타 거의 문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실질 문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책을 읽지 않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토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토론이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자리일 뿐이죠. 그러니 토론을 통한 합의는 없고 꺾이지 않는 주장과 싸움만 존재합니다. 대화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봐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전체 맥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시소는 홧김에 욕소리나 비아냥과 냉소가 담긴 댓글을 답니다. 이야기의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은유나 대유 혹은 반전 기술을 썼다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급기야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영상을 내리라고까지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지독한 난독증을 갖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도통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 내서 줄 세우기만 했던 것이 시험이었고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부 이런 얘기만 하면 아주 언덜머리부터 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부만 하지 재미있어서 혹은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재미있어서 호기심이 생기는 공부는 죽기 전에 여행해야 할 배꽃처럼 언젠가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돌 때나 할 수 있는 일로 목록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일에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일에만, 당장 돈이 되는 일에만 매달려 살수록 우리들의 삶의 호흡은 얕아지고 가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갑분 호흡이 심장을 자극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삶의 호흡이 얕은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하고 작은 상처에도 중병할 듯 회복이 더디기 마련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가쁘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에 숨을 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즐기며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활력을 심장과 뇌에 불어넣듯이 호흡이 깊은 공부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마음의 세포를 재생시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공부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과 성적만으로 평가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시작과 끝, 목표가 오로지 시험과 그 결과인 성적으로 좌우되는 공부만 강요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된 이후에 공부를 하면 진저리부터 나고 또 점수를 받아야 되는 중압감이 밀려오고 그래서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지만 시작해도 길을 잃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어렸을 적에 주입되었던 공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나이 돼서 작은 일로 쓸데없이 속을 끓이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우리의 지식체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더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거나 살면서 몇 번씩 실패를 겪었어도 공부하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노숙자들에게 희망과 인생을 되찾아준 것이 금도 복지제도도 아닌 클레멘트 코스라는 인문학 강좌였던 것처럼 배움을 향한 열정은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즐기면서 배우는 공부는 우리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한 구루를 심는 일입니다. 내면에 다양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가 형성되면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쉬이 꺾이지 않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일도 사랑도 꿈도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다면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하루에 단 한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호흡이 깊은 공부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무 한 구루 한 구루 심는 마음으로 즐기며 배우는 공부를 시작한다면 이내 우리 마음 속엔 무성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숲이 생겨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나이 들어 비바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심고 숲을 이루도록 갖고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혜를 얻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긴 호흡으로 하는 공부가 있다면 헛돼 보이는 인생이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발끝에 걸리는 그 사소한 돌뿌리들은 무시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아침에 찍느라고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그리 맑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 사이토 다카시가 쓴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